안녕하세요. 기업의 이전, 설립 또는 합병 등을 추진 중인 대표님, 회사 관계자분들께 딱 맞는 럭셔리 오피스를 추천드리는 슈퍼리치더 빌딩입니다. 오늘 준비된 슈퍼리치더 오피스는 삼성동 소재의 실사용 면적 40여평 크기의 백암 아티세타 본관 3층에 위치한 사무실, 매물번호 삼성 210702입니다. 매물번호로 문의주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강남구 삼성동 소재의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중공예정지역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도보 5분 거리 내에 2호선 삼성역이 있는 역세권입니다. 맞은편에는 코엑스가 있고, 현대 신사옥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공사 중으로 앞으로 더욱 입지가 좋아질 예정입니다. 강남구 삼성ّ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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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함께 살펴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럭셔리 오피스와 소식으로 다음 영상에서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